섬진강의 오래된 봄을 가수들을 소개합니다. 아름다운 경강과 깨끗한 수주를 자랑하는 곳 섬진강입니다. 때마침 다슬기 잡기에 한창인 마을분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어머님 지금 잡고 계신 거예요? 대사리잖아요. 대사리가 뭐예요? 다슬기요. 아! 다슬기! 다슬기! 다슬기 어디 있대요? 다슬기! 다슬기야, 보여라. 어디 있다. 이거 어디래? 이것도 아니고. 꾹꾹 숨은 다슬기를 찾아 이 돌, 저 돌 다 뒤집어 봤는데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찾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드디어 다슬기를 찾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 생일 첫 다슬기! 맑은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서식하는 민물고등 다슬기. 경상도에서는 고디, 충청도에서는 올갱이 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죠. 물질로 나와서, 바가지 들고 나가서 한 바가지 잡아요. 어머님 그러면 이런 바가지 하나 들고 가서 몇 시간 잡으면? 잡아가지고 와. 그럼 그만큼 잡히는 거예요? 그만, 그만 나와. 섬진강에 기대 살아온 사람들에게 이맘때 잡히는 다슬기는 귀중한 양식이었던 거죠. 어르신들께 큰 살림미천이 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다 나에게 오라! 아예 찾아가주시네요. 다슬기 충년이네! 어머, 왜 여기는 다슬기가 많아요? 좋은 색깔이라든지. 이곳은 미속이 빠르고 있기 때문에 다슬기가 살리기에 제일 적합한 장소입니다. 이 자리가. 섬진강은 또 물맑기로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또한 다슬기는 봄이 되면 살랑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생가를 찾기 위해 물속에서 이끼나 퇴적물을 먹는답니다. 지금이 딱 통통하게 사료를 시키죠. 제철 맞은 다슬기 놓칠 수 없잖아요.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오, 주님 면! 이 돌! 오, 여기 또 여기 있다. 다 나에게 오라! 이렇게 돌을 들어가면서 찾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다슬기 잡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버님, 이렇게 손으로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밤이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니, 그럼 아버님 밤에 오라고 했어야죠. 아니, 그니까요. 밤에 오라고 했어야 되는데. 웃고 떠드는 사이 섬진강엔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굽니까? 안 가고 기다렸는데요. 그때! 분위기 왜 이래요? 긴장하드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아, 아버님이신 거죠? 네! 오, 음악이! 깜짝아! 다슬기 잡으러 왔어요. 제가 밤에 온다고 기다리시라고. 이 큰 물건은 뭐예요? 다슬기 잡은 다슬기의 그물입니다. 밤에는 이 다슬기를 그물로 잡는 거예요? 낮에는 돌 밑에 숨어있다. 밤이 되면 슬슬 밖으로 나와 활동을 시작하는 다슬기. 그럼 더 많이 잡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가로 4m, 세로 2m의 그물을 메고 섬진강 바닥을 쓱 훑고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슬기가 그물에 끌려가는데요. 자, 그 모습 보이시나요? 오, 신기하네요. 이렇게 그물을 사용하여 다슬기를 채취하는 방법은 국가의 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 가능하다는 것 꼭 지켜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너무 힘드시죠? 멀리까지 갔다 오셨어요? 네. 아, 세상에, 세상에. 아니, 아니. 뭔가 무게를 보니까 아까보다 훨씬 무거워진 것 같긴 한데. 네, 이쪽으로. 끌고서 다음날 한으로. 아, 다슬기를 한쪽으로 미는 거예요? 오, 이 소리. 이 차라리 차라리 소리가! 다슬기 막 부딪히는 소리 막 들려요. 이 낮에 몇 시간 동안 잡았던 거를 지금 순식간에! 한 번에. 네, 한 번에 잡았네요. 이야, 무거워 무거워. 다슬기 어린 것도 살려주고 그래야 되니까.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체질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냥 다 잡아가신 게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먼저 굵은 다슬기와 1.5cm 이하의 어린 다슬기를 선별해줍니다. 집회는 다시 강으로 방류하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자갈이나 돌은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면서 골라내줍니다. 이렇게 둘만 납신대요. 아, 그러네요 진짜. 크기는 작지만 영양이 풍부해 민물의 웅담이라 불리는 다슬기. 참 싱싱해 보이죠? 저도 못 보고 오니까 빨리 식당으로 가시고. 아버님, 그럼 다슬기 우리 이제 만날 수 있는 거죠? 빨리 가시게요. 이거 제가 끌게요. 이야, 이렇게. 밀가루 반죽 위에 갖가지 채소와 다슬기를 솔솔 뿌린 다음 달걀 노른자를 얹어 앞뒤로 잘 붙여주면 먹음직스러운 다슬기 전이 되고요. 새콤달콤한 다슬기 초무침은 채소의 아삭한 식감과 다슬기의 쫄깃한 식감이 최고입니다. 다슬기를 듬뿍 넣고 끓인 수제비는 친한 국물 맛이 일품인데요. 우선 국물 빛깔부터 달라요. 네, 맞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는데 빨리 먹어볼게요. 우선은 이 다슬기는 딱 봤을 때 초록빛깔로 싹 이렇게 예쁘게 너무 되어 있으니까 그때부터 먹고 싶어져요. 세상에 이것보다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구례 삼진강에 오면 이걸 꼭 드셔야 합니다. 국물 자체가 엄청 개운하고 깔끔해지네요. 비군도 싹 없애줄 거예요. 다슬기는 간이 좋아요. 그럼 이게 간에 좋다는 거는 해산에 좋다는 말이겠네요. 당연하죠. 이번엔 고기만 해도 입맛이 확 당기는 다슬기 전입니다. 제가 맛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네, 어머님만. 팁 알려주세요. 전을 하나 가져온다. 가져와서. 다슬기를 더 많이 초보치를 얹어서 쌈. 오늘 쌈 싸듯이 드시네. 네, 맛있을 수 없겠죠. 오늘 초보치를 싸서. 안에 속은 큰가 봐요. 그게 다 들어와. 맛있으면 들어가요. 아버님. 한 입에 드셔야 돼요. 다슬기 떨어뜨리시면 안 돼요. 맛있어요? 네. 또 일하러 갈까요? 네, 또 가야겠습니다. 저 예쁘죠? 예, 예. 아버님. 얘 밖에 모르겠네. 구례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이 되어주는 섬진강. 그 밑에는 자연이 주는 초록 보물. 다슬기가 여름을 맞아 물이 몰랐습니다. 감칠맛 나는 자연의 별미. 다슬기로 맛있는 여름밥상 차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광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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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였습니다.